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난 한눈거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2월 17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부터는 5월에 있는 70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69회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70회 준비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준비해 봅시다. 1번 다운대와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 여기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적 건축물 그러니까 고려시대 건축물은 크게 3가지 나와요. 부서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나오는데 부서사 무량수전은 내부에 소조 열애 자산을 위치한다.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축조연대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두라는 가장 오래된 목적 건축물은 여기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면 푸는 거고 안 외우면 못 푸는 건데 건축물 유형 같은 경우 보통 이름을 밑에 주니까 그냥 이름말 잘 외우셔도 이 키워드 매칭해서 푸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암기 유형을 보시면 되고 조금만 더 키워주면은 맞배 지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끝이 이렇게 푹푹 솟아오른 거 있죠? 약간 이런 지붕 스타일들은 팔짝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붕이 뭔가 푹푹 솟아오른 것들은 팔짝 지붕이고 이렇게 쭉쭉 내려온 거 이런 것들의 경우엔 맞배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솟아올라왔다. 아니면 그냥 쭉 내려왔다. 그러니까 배 나온 것처럼 쭉 내려오면 맞배 지붕. 끝이 푹푹 솟아오였으면 팔짝팔짝 날뛴다. 이런 느낌으로 팔짝 지붕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고법을 통해서도 조금 어차피 지금 이 3개는 지금 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번에서 4번 중에 고민할 수 있겠죠? 물론 키워드를 암기하긴 하셔야 되지만 약간 이렇게도 소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번. 가, 마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조선시대 문화상 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권국 이후 한양의 천도 과정을 조사한다. 맞죠? 왜냐하면 경복궁은 한양을 천도한 이후에 이성계 때 처음 궁궐한 조선시대의 궁궐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종묘. 국왕이 신농, 후직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뢰를 검색한다. 자. 신농과 후직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뢰를 한 거는 선농단이에요. 종묘의 경우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조. 그러니까 왕실에 대한 제사를 담은 거기 때문에 얘가 틀렸고요. 다 남한산성. 인조가 피신하여 청과 항전을 벌인 장소. 자. 남한산성. 병자호랑 관련된 거죠. 청나라. 인조가 피신한 장소 여기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자. 라. 수원어석. 장용영 외형의 창설 배경. 자. 장용영은 서울에 하나가 있고 이 수원어석 근처에는 정조의 아빠인 사도세자의 무덤 현융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빠 무덤 가려고 행차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 지키려고 여기에 군사 배치할 수 있겠죠. 국왕 호위부대. 맞는 내용이고 5번 훈민정음. 자. 영능은 세종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의 무덤이니까 얘는 맞는데 이런 문제 나왔다고 또 뭐 세종대왕 무덤 외에도 뭐 다른 역대왕의 무덤 외우신 분도 있을까 말하면은 이런 거 그냥 오다선지 한 게 만들려고 조금 억지로 넣은 느낌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안 외운다고 진짜 정답을 완전 못 고르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는 좀 마이너하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 여기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는 게 경복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건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아까 제가 방금 경복궁의 경우에는 조선의 첫 궁궐이었죠. 조선의 첫 궁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스타트 스타트 하는 거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세부 건축물 이름에도 기억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한글은 기억, 리은, 디근, 리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경복궁도 처음이니까 한글도 시작을 보는 거예요. 뭐 광화문 강령전 권천궁 긍정전 경회루처럼 기억으로 시작하는 건축물이 많은 게 경복궁이에요. 약간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1번 고종이 아관파초 이황궁한 곳 자 이거는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 다른 말로 하면 덕수궁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해당되는 내용이고 명성화호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된 장소는 경복궁 권천궁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내용이고 일제에 의해서 궁궐 안에 총독부 건물이 세워졌다. 그래서 김영선 정부 시시기 때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켰다. 그래서 이 처음 조선의 대표는 궁궐이니까 약간 좀 그런 조선의 위상을 촥 정답은 1번이에요. 4번 아래사질이 문화사관련된 역사사질로 갖다 석탈한 곳 여기는 이것만 제대로 했으면 몇 층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5층이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한국시대 5층탑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외웠으면 됩니다. 자 1번 조선세조가 제의한 당시 출출하였다. 자 이거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2번 당나라 소정방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다른 표현으로 평제탑이라고 하거든요. 자 백제를 평정했다. 그러니까 이 당나라 소정방은 여기 탑에다가 내가 백제 먹었다. 그러니까 백제를 평정했다.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평제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 개성한 것은 감은사지 3층 석탑이고요. 경주지역 위치했다. 자 이 탑은 부여지역에 위치했어요. 부여 경주지역에 위치한 것은 아까 말한 감은사지 3층 석탑 분항삽 모던석탑 석가탑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가인물의 활동 옳은 것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초대 주미공사를 아냐 모르냐 이게 끝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박정영이거든요. 이 인물이 예전 기출 44회 48회 때 나왔었거든요. 그냥 거기 있는 기출 키워드 그냥 그대로 딴 건데 옛날에 나왔던 걸 제대로 외웠으면 푸는 거고 그냥 아니었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 나와가지고 그 서유겸문을 쓴 그 유괴줄이라 좀 헷갈리기 쉬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흥사단 상립한 안창호 정도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미국 나왔다고 일방전 찍으시면 안 돼요. 황준을 쓴 조넘생님하고 국내에 들여온 것은 김홍집이고요. 자 인제하성위에 오상학교 설립한 것은 이승훈 선생님. 천주교 이승훈 그니까 이 인물도 기독교 믿으시겠지만 그 순조 식료박해 당한 이승훈 그분이랑 다른 인물입니다. 자 군문연구 설립하고 연구위험 활동한 것은 주시경 님이고 자 독립협회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중앙관리거든요. 근데 당시 독립협회랑 관민공동 여러 가지로 회의한 다음에 오 얘네 기억만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나름 몇 개는 받아들여 보자 하면서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조금 독립협회 주장을 나름 수용해준 대표적인 관리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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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